이번 시간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차원 배열이란 배열의 배열이라는 뜻입니다. 2차원 배열을 선언하실 때에는요. 배열의 표시를 두 개 적어주시면 돼요. 앞에 type, 저는 정수형 2차원 배열을 만들 거니까 int 타입으로 배열 표시 두 개 넣어주시면 2차원 배열을 하나 선언했고요.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수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2차원 배열을 생성하실 때도 new 하고 적어주시면 되고요. 이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3, 4 하고 배열을 지정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실제 이렇게 생긴 배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. 어레이 4는 2차원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3, 3개짜리 이 부분은 다시 1차원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참조 변수가 3개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 4개가 실제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변수가 배열이 만들어졌고요.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에 값을 담을 때에는 1차원 배열과 똑같이 인덱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배열 변수명에 인덱스를 주시는데요. 만약에 0번째에다가 10을 주겠다라고 하면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.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의미는 어레이 4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 0번째 인덱스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. 이 부분은 실제 인트값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트형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값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.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. 이렇게는 안되더라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값을 담을 때에는 다음 인덱스까지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. 0번째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다시 1번 이 부분에다가 10을 넣겠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0이 가리키고 있는 1차원 배열 인덱스가 0번, 1번일 거예요. 그럼 이 부분에 10을 넣어주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. 이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하는데 2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는 반드시 크기가 같은 배열만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다른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. 생성하는 방법은 3개의 인덱스까지만 만들어주고요. 뒤에 있는 이 배열의 사이즈를 비워줍니다.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상에는 여기까지만 만들어집니다. 실제로 값을 담을 수 있는 1차원 배열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0번째가 가르키고 있는 0번째 인덱스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오류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. 다시 살펴보면 현재 어레이 5에 0번째 인덱스가 가르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에다가 뭘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 0번째는 아직 가르키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.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부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레이 5에 0번째 인덱스가 실제 가르키는 배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1차원 배열 하나짜리를 만들겠어요. 이런 식으로 값을 줘야지만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보면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는 하나짜리 인트형 배열을 만들어주고 1번째 인덱스에는 두 개짜리 2번 인덱스에는 세 개짜리 이런 식으로 각각 길이가 다른 배열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. 자 이런 2차원 배열도요.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인트형 2차원 배열 어레이 6번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초기화할 때 중괄호를 사용했었고요. 이 안에 1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주시면 초기화와 동시에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선언을 해봤다면 어레이 6번에 0번째 인덱스에 0번째 인덱스를 출력해 보세요.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0번째 인덱스가 여기고요. 이 부분에 0번째 인덱스니까 1이 출력될 겁니다. 마찬가지 어레이 6에 다시 0, 1, 2 라는 부분이죠. 2번을 출력해 보세요. 라고 실행을 시켜 본다면 3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. 자 이렇게 2차원 배열에 값을 넣거나 꺼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2차원 배열뿐 아니라 다차원 배열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배열들도 마찬가지 배열의 크기만 하나씩 증가시켜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